지금 세계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위기이고 이런 위기에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정말 진정으로 성장하는 나라, 저희가 꼭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기후 위기 멀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우리의 일상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고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 열어야 됩니다. 저 심상정이 대전 안에 첫 발을 내딛는 마지막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득권 양당 1, 2번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 안철수 해내겠습니다. 굴종 외교로 안보가 위태롭고 또 비상식 정책과 부패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을 고도화해서 신나는 나라,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생산 가치를 많은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두텁게 경제 주체로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생산적인 복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